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아 오늘 저번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 했던 내용 복습하고 다음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죠 151페이지 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3번 반사해적 법률의 효과가 나오죠 무효입니다 무효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또 추인할 수도 없고요 무유행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불법원인급이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 이행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 소유권이라면 그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152페이지 오시면 동계 불법이죠 간단하죠 내용은 뭔가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별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별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언제 무효죠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5번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기속이 되고요 따라서 제2메이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2메이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때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소유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2메이수인의 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제1메이수인은 제2메이수인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매도인, 갑을, 데이에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2메이수인이 적극 가담했고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위하러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54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백사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오면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면 일종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불공정한 법률, 폭리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첫째 객관적 요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재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려지 객관적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례는 이 세 가지 관계를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해한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렵기 원하면 궁박한 거고요 경설은 경설이고 무경험입니다 무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때는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요건에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장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자 157페이지 효과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반암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반사의적 법률 일종이니까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반사의적 법률행위와 달리 무효임이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적용범위죠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도 적용되죠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공경료의 경우에는 백사주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사전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또 모든 계약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158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데 의사표시가 불을 지대서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입장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담가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의자 입장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원칙이죠? 예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을 지대서 원칙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은 예외인 거죠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또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목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착오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16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보충적 해석이 나오죠 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다 이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죠 자 이 세 가지가 법률 해석의 방법입니다 해석의 기준이에요 자 첫 번째 기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고요 그래도 알 수 없다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고요 그래도 알 수 없다면 이미 기준 그래도 알 수 없다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거든요 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 첫 번째 단계 문제다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했는데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안 되면 이미 법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과 방법을 결합시켜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든 자연적 해석이든 보충적 해석이든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냐면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의 기도한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원하는 바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인 거죠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 가지고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신인관습 오랜 관행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데 오랜 관행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용적 표현이나 사투리가 있겠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임의법기 및 임의법기 가지고 해석하고 그러다 안 되면 신의성실 및 조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조리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료에 부합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도 해석의 기준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6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의사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의사 표시가 뭐냐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 표시인데 의사 표시는 뭐로 구성되어 있나 의사와 표시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시 행위에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166페이지의 묵시적 의사 표시죠 자 묵시적 의사 표시라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묵시적 의사 표시다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묵시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개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다가 이러이러한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X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67페이지 오시면 의사 표시가 하나 이론이 나와요 자 의사주의 표시주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와 표시는 합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일시됐을 때 만약에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탐구하면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면 표시주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으로 연결되고요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으로 연결되거든요 우리 민법은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예외가 자연적 해석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인데 경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한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모두 있으니까 절충주의고 뭐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결국 우리 민법의 태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68페이지에 오시면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나와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168페이지에 107조입니다 1. 의사표시는 표의제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말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음을 알면서 아는 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고 그 효력이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얘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라 한다 이왕 전형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결국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는 비진이 표시는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건 보시고 자 169 빼지 5시 뭐가 나오면 효과가 판례가 나와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 판례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박을 이후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핵심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줄마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는 아마 이미 이 사건에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의의 의사표시라는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이랄 수는 없다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은 예외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이고 거기다가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물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또 모든 제3자는 여기서 제3자도 포함해서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적용 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항상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공법상 행위 적용 배제가 되고요 가족법상 행위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특히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도 교재의 판례가 나와 있지만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죠 통정어의 표시입니다 108조입니다 법규정 자체는 일단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개념입니다 통정어의 표시가 뭐냐 짜고 하는 거짓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 데는 상대방과 짜고 상대방과 통정에서 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우리가 통정어의 표시라고 하고요 172페이지 구별계정 오늘 진도죠 오늘 나가야 될 거고 173페이지 요건을 보시면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 또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은 4번 상대방과 통정어 짜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174페이지 오시면 효과가 나오죠 무효입니다 항상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항상 악이라는 얘기고 상대방이 악해지니까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항상 무효가 되고요 제3자에 대한 효과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일단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제3자가 선이란 이유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오시면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가 나와요 일단 제3자가 뭐냐에 대해서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상속받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제3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입니다 따라서 통종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만 통종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176페이지 오시면 통종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죠 따라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용 범위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108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종허위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없다면 짜고 할 수가 없으니까 통종허위 표시라는 민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하나 민법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통종허위 표시 하나 민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번주 수업했던 거 한번 쭉 복습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진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171페이지 구별 개념부터 해가지고 오늘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